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접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. 이 대표는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 사계시장에 찾아 동작을 해 출마한 유삼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. 또 영등포을, 동대문갑, 종로 등 지원 사격도 함께 나섭니다. 이 대표는 이어 인천으로 이동해 동미추호를 지원 유세를 하고 자신의 지역구 계양일도 찾아 막판 다지기를 할 예정입니다.